최근 소에서 배출된 분뇨를 연료로 만드는 실증단지가 생겼다고 합니다. 빠르면 하반기에는 소 분뇨로 열병합발전소까지 가동한다고 하는데 소 분뇨가 어떻게 에너지원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 농촌지능청 국립축산과학원의 이동준 연구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말 소 배설물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 분뇨에서 나온 특히 우분을 가지고 고추연료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발전소에서 활용하고 있는 목재연료의 대체제로 쓰거나 혼합해서 쓴다고 하면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화력이 센가요? 네. 소연료적 가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재 국내에서 우분 고추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분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가축 분뇨라 하면 소에서 배출된 분과 료 외에 우리가 소를 기르기 위해서 수분 조절제라고 하는 톱밥이나 왕겨 등을 많이 깔아놓습니다. 이것들이 혼합된 게 실질적으로 가축 분뇨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우리가 고려해보면 가축 분뇨도 연료로서 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좀 범위가 좀 넓긴 하지만 고위 발열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열량 이런 고위 발열량 기준으로 한 3000에서 한 4400칼로리의 연량을 가지고 있는데 목재가 한 4000에서 4500칼로리임을 고려했을 때 목재하고 유사하거나 좀 더 낮은 수준의 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질적인 연료가 쓰는 저위 발열량 개념은 아니지만 이런 게 연료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삼 알게 된 부분인데요. 자, 소 배설물을 그대로 넣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연료가 되는 건지 그 가공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제 먼저 소의 분뇨가 배출이 되면 수분함량이 한 70%에서 80%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분함량이 매우 높죠. 이렇게 배출된 우분은 우리가 축사의 저장기간에 따라 약 짧게는 한 3개월에서 1년 동안 저장이 됩니다. 축사에. 그 과정에서 유기물의 분해와 함께 수분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우리가 수거할 때는 한 60% 수준의 수분함량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분이 높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자연건조를 하든 그다음에 퇴비를 만드는 발효건조를 하든 혹은 열건조를 하든 다양한 건조 방식을 통해서 건조를 거치면 수분함량을 한 20%까지 낮추고요. 그다음에 가공을 거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펠레드 형태로 만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분 고체 연료의 규격은 가축분유 관리 및 유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시행규칙에 가축분유 고체 연료는 규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40mm 이하거나 각종 성분에 대한 규격 등이 이미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펠레드 규격이 정해져 있군요. 하루 발전소를 돌릴 정도 그러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목재 패렛이나 하수 슬러지로 대표되는 바이오메스 등에 활용한 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석탄과 혼합에서 연료를 활용하는 혼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메스만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전소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국내 발전소를 대표적으로 예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국내 전소발전소 약 300메가와트에서 쓰는 하루에 목재 패렛 양이 한 4천 톤 정도 됩니다. 얘를 단순 열량가로만 계산했을 때는 우분 고체 연료는 하루에 한 6천 톤이 필요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연간 우분의 발생량 한우하고 조수분의 총 발생량은 2,200만 톤입니다. 연간. 얘를 고체 연료로 환산하고 하루에 계산을 하면 하루당 고체 연료가 한 2만 2천 톤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6천 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루에 전체 국내에 있는 우분을 고체 연료로 바꿨을 때가 2만 2천 톤이면 6천 톤은 거기에 한 30%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연료에 비해서 열 효율 또 어떤 가성비랄까요? 비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열 효율에 대한 것은 목재 편리가 비교를 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 가축분유 고체 연료가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래라는 게 기업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가 단가를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열량 단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발열량당 단순한 발열량 대비 가격인데요. 열량 단가. 쉽게 말해서 1칼로리당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봤을 때 목재 편리에 대한 3분의 2 수준이다. 3분의 2. 네. 70%라고 해야 되나요? 3분의 2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하반기부터 시범 가동에 들어간다는데 이미 기술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었던 상황인 모양이네요. 사실 고체 연료라고 하면 아까 고체 연료를 만드는 과정을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가축분유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바이오가스와 함께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보편화되어 있는 기술 중에.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아까 멘트에서 해 주셨듯이 하반기에 시범 연소를 한다 해서 기술적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해외에도 가축분유를 이용해 가지고 전소 발전을 하는 발전소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우리가 우분 고체 연료를 아직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에 시범 연소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애로사항 등이 많이 도출되고 이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체 연료를 상용화하는 데에 노하우로 많이 쌓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기술이 있었는데 왜 그동안 상용화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법적인 규제, 규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분 고체 연료를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축분유 처리업이라는 것을 획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처리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문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 기술 인력이 3명 이상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분 고체 연료를 하고 싶은 사업자들한테 진입 장벽을 높인 애로사항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부터 농식품부나 환경부, 농협 등 관련 기관 등의 협업을 통해서 관련 전문 인력을 2명으로 낮추고 더불어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맡긴다고 하면 그 전문 인력도 확보하지 않아도 되게 진입 장벽을 많이 낮춰서 이것들이 향후에 우분 고체 연료를 사업을 할 때 수진력을 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인 제도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특례를 활용해서 실증단지를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서 성공하면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을 찾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축산 환경 개선적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화석연료 대체 탄소중립적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국내에서는 축산업이 70년대부터 전업화 규모화되고 있습니다. 커지는 건 뉴스를 보면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 과정에서 축사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가축분유 발생량이 점점 늘어나겠죠. 우리가 국내 통계로 봤을 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배출되는 가축분유 발생량이 5천만 톤을 넘습니다. 국내 가축분유 처리는 대부분 퇴비나 액비 같은 비료를 생산하는 걸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90% 정도 수준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품질 좋은 비료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것을 다 토양이나 수질의 양분 부화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분 고체류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더 비율을 낮춘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토양의 양분 부화나 수질의 양분 부화를 저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양분 부화. 네. 양분. 양분이 넘치는 것들. 일단 바다로 치면 부영양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의 경우에도 우분 고체류를 사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새만금 수질 개선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연료 대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현재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과 같은 화석연료 등은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분 고체연료로 대체하게 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산소중립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도 어떻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지금 제 판단하에서는 신규 소득원으로서 가축분류에 사업하는 현실적으로 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 입장에서도 축산업의 허가를 획득해야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설명을 했지만 농가 수준에서 이거를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체연료가 사업이 상용화된다는 가정하에 활성화된다는 가정하에 저의 예측을 좀 더 말씀드리면 농가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우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조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혼합물을 통해서 수분 조절제를 많이 섞거나 해서 품질을 높인다고 해서 품질 규격을 상향화한다면 이것들이 신규 소득원으로서 인정받는 기회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가에서 발생한 우분을 어떻게 모으고 또 관리할 것인가? 앞으로 또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이미 좀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요. 우분을 비롯한 가축분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매스, 목질계 바이오매스라든지 농업부산물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것과 달리 이미 유통망과 수거망이 다 있습니다. 전국에 혹시 그런 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가축분유 공동자원화 시설 어디 지역마다 가축분유 처리 그런 데가 전국에 한 88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태비나 액비를 생산하는 비료 생산업체인데요. 비료 생산 시설인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고채율료를 위한 시설 전환을 좀 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처리업을 좀 더 획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에 변경을 한다면 이것들이 바로 우분 고채율료의 사업의 유통망과 제조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통망과 제조망으로. 앞으로 또 어떤 연구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국립축산과학원은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유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분 고채율료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희 기관에서는 우분 고채율료를 활용한 품질을 개선하거나 아까 농가 입장에서 규격화를 위해서 축사의 저장기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혹은 어떤 것 수분 조직제를 섞었을 때 품질이 얼마큼 나아지는지에 대한 연구도 할 것이고 이제 이걸 연소하면 우리가 폐기물이 나오겠죠. 그걸 우리가 소각제라고 합니다. 이 소각제 등은 지금 당장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처리 방법 등을 모색하는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로 개발하시는 거고. 우리 국민은 물론 또 인류 발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노력, 연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동준 연구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동준 연구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출산 국립축산과학원 이동준 연구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아멘